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택승입니다. 오늘 메뉴 및 창 사용법 강의 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는 얘네들을 뜻하는 거에요. 리본 메뉴는 별거 없어요.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는 윈도우즈 뿐만 아니고 이제 엑셀 우리가 공부할 엑셀 그 다음에 액세스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계열 소프트웨어에서 새로운 인터페이스 형식으로 만든 거에요. 보겠습니다. 이 리본 메뉴는 리본 메뉴는 일단 여기 파일 탭 홈 탭 공유 탭 보기 탭 드라이브 도구 탭 이렇게 탭이라고 불러요. 리본 메뉴는 여러개의 탭으로 구성이 됩니다. 또 텍스트로도 시험 문제 맞다 틀다 나올 수 있으니까 리본 메뉴는 여러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탭들은 탭들은 명령 단추 이런 그림을 명령 단추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옵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뭘로 되요? 그룹으로 구성이 된다. 그룹. 그래서 리본 메뉴에서는 탭. 그 다음 탭 안에는 명령 단추 옵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모여서 그룹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얘가 클립보드 그룹이 되는 거에요. 여기는 구성 그룹. 새로 만들기 그룹. 열기 그룹. 선택 그룹. 이렇게 하는 거에요. 됐죠? 이 리본 메뉴 자체는 리본 메뉴 자체는 탭으로 구성이 되고 각각의 탭들은 그룹으로 구성이 되는 거에요. 됐네요. 직접 볼까요? 바로 이 부분이요. 제가 지금 파일 탐색기. 파일 탐색기죠. 그러니까 윈도우 7에서는 파일 탐색기. 10에서는 파일 탐색기. 저도 헷갈리네요. 윈도우 탐색기하고 파일 탐색기하고 어느 게 더 와닿으세요? 파일에 대한 탐색이니까 파일 탐색기가 좀 더 와닿죠? 물론 윈도우 탐색기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제 윈도우 10에서는 파일 탐색기라고 불러요. 보기에서 자세히 이렇게 보는 방법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이런 게 하나가 다 탭이에요. 탭. 홈탭, 공유탭, 보기탭, 사진, 도구탭. 이 각각의 탭들은 각각의 탭들은 이렇게 명령들, 옵션들로 구성이 되는 거에요. 홈탭을 눌렀다. 이렇게요. 그러면 그룹이 또 있지 않습니까? 클립보드. 클립보드 그룹에는 즐겨찾기, 고정, 복사, 붙여넣기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거에요. 뭐 하나하나 우리가 또 다 배우겠지만 그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다 리본메뉴라고 한다라는 거고 여기 보면 리본메뉴 최소화, 컨트롤 플러스 F1번 기억나세요? 컨트롤 플러스 F1번 리본메뉴 최소화 세 번 읽어드릴게요. 컨트롤 플러스 F1번 리본메뉴 최소화, 컨트롤 플러스 F1 리본메뉴 최소화. 예를 눌러도 리본메뉴가 이렇게 최소화가 됩니다. 그거에요. 별거 없어요. 조절메뉴. 조절메뉴는 얘인데 얘는 얘가 조절메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를 조절해줘요. 이런 애들. 크기 조정. 최소화, 최대화 이런 건데 바로가기 키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다. 말씀드렸죠. 알트 플러스 스페이스바. 알트 플러스 스페이스바 조절메뉴. 스페이스바. 알맞게 스페이스바 조절해라. 조절메뉴 단추. 알트 플러스 스페이스바. 조심하시고. 여기는 이제 빠른 실행 도구. 빠르게 실행하고자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것 뿐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 빠른 실행 도구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에요? 속성. 알트 엔터. 기억나시죠? 알고 싶다. 네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지. 알트 엔터. 속성. 그 다음에 세 폴더. 컨트롤 플러스 십듬 플러스 엔. 나온 김에 제가 읽어드리는 거구요. 들어두기만 하시고. 에워지믄 땡큐. 안에워지믄 나중에 또 공부하시면 되죠. 발템 새끼 할 때. 그 다음에 이거 얘기하는 거에요. 빠른 실행 도구 모험 사용자 지정. 여기서 선택을 하면 걔가 나타나는 거에요. 그 다음에 리본 메뉴 아래에 표시할 수도 있고. 리본 메뉴 최소화 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가능해요. 요거 잘 보세요. 요건 나중에 엑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네요. 그리고 다음 화면. 그 다음 최소화. 최대화 단추. 뭐 이런 건 제가 이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아셔야 되겠죠. 닫기. 알트 플러스 F4. 요거 때문에 아르케 드리는 거에요. 알게 뭐야 팍 죽어라. 알트 F4. 닫기. 해보세요. 리본 메뉴 최소화. 아까 제가 3번인가 4번 읽어드린 거. 컨트롤 플러스 F1. 제가 자꾸 반복하는 거는요. 시험전. 나온 적 있고. 나올 수 있고. 중요한 것들이에요. 컨트롤 플러스 F1. 리본 메뉴 최소화. 리본 메뉴 최소화. 됐구요. 그 다음 탭은 아까 말씀드렸죠. 파일 탭. 컴퓨터 탭 이런 것들. 명령 단추. 그 다음에 그룹.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이런 건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바로 가기 메뉴 가겠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바로 가기 메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기억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메뉴가 바로 가기 메뉴예요. 그리고 당연히 선택한 항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겠죠. 똑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팝업 메뉴. 팝업 뿅 하고 나타난다. 그래서 팝업 메뉴 이렇게도 불렀고요. 그 다음에 Shift 플러스 F10번 해보세요. Shift 플러스 F10번, Shift 플러스 F10, F10, 메뉴, F10, 열매, 열매, 열, 10, F10, 매, 메뉴. 근데 Shift 누르면 바로 가기. 이거 같은 경우는 휴지통 바로 가기고, 얘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서 바로 가기 메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떠요. 이건 측정 한번 볼까요?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게 바로 바로 가기 메뉴예요. 됐죠? 그리고 Shift 플러스 F10번을 눌러보겠습니다. Shift 플러스 F10, 여기 뜨죠? 휴지통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가기 메뉴. 됐네요. 그 다음에 대화상자 및 도움말 사용법인데요. 대화상자라는 건 뭐냐면 나하고 컴퓨터하고 뭔가를 갖다가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GUI 환경은 이미 배웠고 열기 대화상자, 실행 대화상자. 우리 실행 대화상자는 많이 보셨잖아요. 얘는요. 그 다음에 폴더 옵션 대화상자, 휴지통 속성 대화상자. 휴지통 속성 대화상자는 한번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 내가 휴지통 속성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설정해 줄 때 이런 애들을 대화상자라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하고 나하고 대화한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고요. 이번엔 도움말 및 팁 사용법. 도움말이요. 우리 시작에 도움말 있고 그 다음에 검색 상자에서 도움말이라고 입력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작에 팁이 있어요. 팁. 팁이라는 게 정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말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거고. 또 검색 상자에서 팁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검색 결과에서 팁을 클릭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윈도우키 누르고 F1번 기억나시죠? 웹 도움말이 뜹니다. 굉장히 유용하니까 오늘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윙키 누르고 F1 눌러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프로그램 시작 및 종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앱이라고 써 있잖아요. APP. 앱은 APP예요. 우리 스마트폰 사면 거기 앱 깔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어플리케이션을 물어봐요. APP. L-I-C-A-T-I-O-N 재판에다가 딱 쓴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면 다 모르세요. 근데 제가 스마트폰에 깔린 거 뭐죠? 그러면 앱이라고 다 대답하세요. 그게 어플리케이션이 이 앱이거든요. 같은 뜻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어려우니까 앱이라고 줄이는 거예요. APP. 그걸 시작하고 종료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해요. 실행하는 방법. 시작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클릭하면 되는 것 뿐이죠. 별거 없죠. 그리고 검색 상자에서 하는 거. 이 윈도우즈 10에서는 이 검색 상자에서 웬만한 게 다 이루어져요. 실은요. 검색 상자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실행.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르는 거 기억나시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해당되는 명령을 타이핑해서 확인 누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명령을 알아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일 탐색기 아직은 배웠지 않았지만 윈도우 키 누르고 무슨 키요? 이 그렇죠. 여기 들어가서 해당되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그 파일이 열리면서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죠. 이렇게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종료하는 방법. 끝내주는 방법. 해당되는 프로그램의 파일에서 닫기 또는 끝내기 누르면 되고. 그 다음에 창 조절 메뉴에서 닫기. 그 다음에 또 더블 클릭도 되고. 그 다음에 닫기 단추 눌러도 되고.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의 실행 프로그램의 바로 가기 메뉴에서 창 닫기. 아무튼 닫기 닫기 끝내기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바로 가기. 깨무야 팍 죽어라. 알터 F4를 눌러도 되고요. 근데 조심하실 거. 컨트롤 F4는 문서 닫는 거예요. 현재 문서 창만 종료입니다. 제가 컨트롤 플러스 F4 그 다음에 알터 플러스 F4 할 때 이거 차이점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오늘 마무리 치셔야 돼요. 알터 F4는 응용 프로그램의 종료고. 앱의 종료고. 그 다음에 컨트롤 F4는 현재 문서 창만 종료예요.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강제로 죽일 수가 있어요. 종료. 종료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미 배웠죠. 우리 작업 관리자 기억나세요? 윈도우즈 시스템에 있어요. 작업 관리자 바로 가기 키 지금 딱 1초 드릴 테니까 빨리 해보세요. 해보세요. 작업 관리자 바로 가기 키 시작. 뭐예요? 하셨어요? 네. 물론 제가 틀리진 않지만 컨트롤 플러스 쉽트 플러스 ESC 작업 관리자를 들어가서 프로세스 제가 프로세스 외우세요 그랬잖아요. 무슨 뜻이 있어요? P-R-O-C-E-S-S 프로세스는요. 처리. 처리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처리 탭에 가가지고 말 안 듣는 프로그램을 선택한 다음에 작업 끝내기를 눌러버리면 제목대로 앱을 강제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관리자의 프로세스 탭 가서 끝내기를 누르면 된다라는 거죠. 네. 저도 강의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1섹션이 끝났고요. 다음 2섹션 바탕화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